아 누님 잘 치고 있습니까? 네 부모님이 이거 보내줬어 뭐를? 동생이가 닮았다니요? 우리 조카요 내 딸 내 아들이라서 믿겠죠? 내 딸내리라 해서 믿겠죠? 아 나이스 버디 감사합니다 오케이 받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이런 코스가 엠스에 이런게 되게 많거든 엠스에 가보고 와 진짜 개미 흐리고 필드도 층이 나눠져 있구만 엠스에는 챔피언 코스가 어렵고 처음에 그 86짜리부터 해가지고 마스터고 그곳은 안 어렵고 마스터 챌린지 챔피언이 있잖아요 예 챔피언이 제일 넓어 아 아 그런데 가보니까 와 쉽지 않대 아쉽다 아유 죽게 하겠나 모르겠다 나이스 와아 아이고 나이스 와아 아 아 시원하다 아 아 아 아 자 2번홀입니다 아 142 맞나 네 8번 8번 아 아 아 아 그때까지잖아 네 142까지 아 6번 정도 아 아 아 아 괜히 무리하지 말자 근처까지만 가자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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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아 감사합니다 버디 버디 아이고 흙 흙 아이고 혜연아 바보 어휴 아이고 다리는 날같애 아이고 아이고 아이씨 아이씨 해줄게 등장 굿샷 왼쪽 어 됐어 됐어 손이 좀 봐달라고 해서 없어요 110이 카나요? 아니 뭐 좀 봐야 돼요 에이 밀렸다 굿샷 내려올 뻔했네 감사합니다 아 좋다 좋다 나이스 파시겠네 아 까비 나 빼 오케이 졸려 배부르게 먹었나봐 배부르게 먹었나봐 배부르게 먹었나봐 오 나이스 오 까비 3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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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오 굴샷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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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효 와 이거 좋다 와 하하 에이 에이 쎄다 에이 이 포트 갖고 왔어 아 저게 왜 안들어갈까 조만큼 에이 야 오르키비 치면 이젠 똑같으면 붙었네 그러지 뭐 내가 더 이상 위에 붙여놔 두잘붙이셔 요거 풍간이 없잖아 자 이거 좋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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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나이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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